어? 어? 나 이사람 어디서 봤는데 누구지?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누구지? 1타 강사에 진짜 수학, 수학은 최치열 헤이야 멀었어? 언제 끝나? 어? 곧? 어? 곧 언제? 몇 분 몇 초? 두 문제 남았으니까 8분이면 끝나요 삼촌 아 8분 알겠어요 최열이 형 얼른 끝내요 삼촌 화났어? 어 화났어 남행선 누나 때문에 최열이 형 걱정되는데 전화도 못하게 해 나 최열이 형이랑 진짜 친한데 아주아주 독재자야 남행선 누나 못생겼어 아 치... 최열이 형 비밀번호 뭐예요? 지 비밀번호 뭐예요? 왜? 어 누나는 남행선 누나 친구고 우리 누나나 다름없고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누나가 내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면 징그러워 좀 이상할 것 같아 삼촌 헤이야 헤이야 안녕 네 안녕 삼촌은 이제 너랑 얘기도 못하고 이제 너랑 치킨데이도 못하고 이제 너랑 치킨데이도 못하고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남행이 헤이 나빠 완전 배신이야 진짜 나빠 남행이 너랑 치킨 너랑 치킨